반갑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사실 주말 이른 아침이잖아요. 그쵸? 아닌가요? 이른 아침은 아닌가요? 이른 아침이죠. 아침 시간에 또 보스킹 시작하는 준비를 할 때 또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보면 재밌겠다 생각하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저희는 서울 구석구석 라이브 아티스트 오아 그리고 김동현이고요. 오늘 약 40분 정도 동안 다양한 대중가요들을 위주로 많이 노래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. 춥진 않으세요? 괜찮으세요? 다들 옷을 좀 얇게 입고 오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이제 패딩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날씨가 그쵸? 저는 오늘 아침에 패딩 입고 나오면 너무 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들 입고 계시더라고요. 아무튼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저희가 노래 들려드리면서 조금 더 몸을 후끈후끈 달아오르게 해드릴 테니까요.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곡 그러면 들려드리면서 공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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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